문학 전문장 마지막 문장 안돼 이것도 부족한데 너는 나의 수레바퀴 아래서 너는 나의 우밀파테파스쿨 너는 나의 헤밍웨이 요조 나는 너를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따라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헤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따라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헤어져 찢어질 때까지 너의 말은 시가 되어 텅 빈 책에 받아 적히고 그걸 평생 들고 다닐 거야 너의 노랜 글이 되어 내 눈 속에 깊이 박히고 모두 너를 듣게 될 거야 난 너는 나의 노래의 예수 너는 나의 대미안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나는 너를,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싶어 달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넘기고 싶어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 너는 나의 책 너는 나의 책 너는 나의 문학 너는 나의 문학 너는 나의 마지막 문장 너는 나의 너는 내 첫 문장 감사합니다.